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결국 어설프게 언플했다가 대박 증거 나오고 역풍 제대로 부른 원희룡 장관 한준호 의원의 지리 기록이 공개되며 그대로 역풍을 맞고 나락으로 갔는데요. 이에 엄청난 비판을 불러온 데다 이준석 전 대표도 이건 누군가를 향해서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 그동안은 누군가의 특혜에 대한 프레임이 강했는데 어젯밤쯤부터 여론이 갑자기 원희룡 왜 저래 이렇게 바뀌었다.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김건희 일가에 민낯으로 집중해야 된다 보고요. 용혜인 의원은 유쾌하게 때렸습니다. 역시나 들통날 거짓말뿐이었다고 지적하며 멀리 안 나가겠다. 거짓말도 성의가 있어야 속아주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겠냐. 구체적 증언도 나오고 국힘 주장도 가짜뉴스라는 게 밝혀졌고 결국 밑장 빼다 걸린 거 아니냐. 그럼 값을 치르는 게 최소한의 책임을 보이는 거다.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되겠냐. 20년의 정치 그동안 고생했다. 이렇게 뼈를 때렸습니다.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박민식 장관도 택도 없이 장관직을 걸었다가 김함규 의원한테도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라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이거 설마 총선 출마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김현 방통위원이 지금 여러모로 고생 중인데요. 김효재 위원장의 행태를 규탄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5일차입니다.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고요. 이명박해가 여기저기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럴수록 단식에 나선 김현 위원, 우원식 의원 이런 분들을 계속 알릴 필요가 있고요. 유인촌 문체특보가 결국 위촉장을 받았죠. 찍지만 논란에 중심에 있던 유인촌씨 지금 주의 반응이 굉장히 싸느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학부모한테 세뇌가 됐다면서 망언을 퍼부은 것 그리고 누리꾼을 고소까지 했던 일들 논란에 입사이자 고소를 취하한 바도 있고요. 이런 과거 만행들로 계속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하태경 의원은 그저 대통령 눈에 들려고 한 건지 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오염수 문제 냈는지 보고해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게 알려져서 많은 비판을 불러왔는데요. 고등학교 기말고사 중에 오염수 즉 핵폐소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는지 저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개념 상실한 거죠. 이러니 교육계에서는 여당 의원이 하다하다 시험지 검열까지 나선 거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네요. 교사평가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다. 조경태 의원은 책을 검열하더니 이제 같은 당 의원이 기말고사 시험지까지 검열하냐 네이워 댓글에서조차 본인이 그렇게 욕하는 북한이랑 뭐가 다르냐 공천받고 싶어 난리를 치는구나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내로남불 그 자체고요. 윤재혁 원내대표는 기승전 김건희 옹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악의적 선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정신 못 차린 거죠. 핵폐소 관련해서도 대응을 한답시고 국힘에선 맑은 물 공급 TF를 만든다는데 저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선 천명을 모아서 지금 원전 오염수 총공세에 나섰는데 계속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IAEA 보고서는 무책임한 보고서고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정의당 류효정 의원 하는 거 보세요. 장미란 차관을 만나서 저렇게 셀칼을 찍고 있는데 저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참고로 최근 천호선 이사가 새진보정당을 만들었죠. 여기에 기존 정의당에 반감을 갖고 있던 많은 분들이 탈당을 이어갔는데요. 정의당 당직자 당원들도 다소가 탈당했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노답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정치 네트워크로 새로운 진보정치 세력을 구축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지금 많은 신당이 나와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초당적 대안신당을 만들겠다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다 섞어서 만드는 당하고는 괴가 다릅니다. 저도 한국사회의 왼쪽 축이 더 단단해져야 된다 보기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후로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는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